안녕하세요 말랑이 여러분 몰랑이 작가입니다 애니롤즈와 몰랑이의 콜라보 소식을 저희가 작년 겨울부터 종종 가져오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콜라보 매뉴얼 개발도 꽤 오랜 시간도 같이 진행해 왔고 콜라보 제품 디자인하고 샘플 확인하고 편집하고 편집하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길어져서 벌써 살랑살랑 따뜻한 봄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저희가 알차고 예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니롤즈 브랜드에는 7친구들이 있어서 한 번에 모든 친구들과 다 같이 콜라보 제품이 나오기엔 좀 부담스러워서 투표로 가장 인기가 많은 친구를 뽑고 먼저 자체제작 콜라보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샘플에서 공개를 했었죠 1등했던 아울리롤 친구와 먼저 시원하고 보송한 느낌의 하늘색 테마로 콜라보 디자인을 했어요 잠이 많은 아울리롤 친구의 특성을 살려서 몽환적인 하늘색 파스텔톤의 파자마 파티 테마와 아울리롤이 제일 좋아하는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주제로 시원시원한 파랑 테마를 구성했습니다 보통 소품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하지 않고 대표적인 것들만 두세 개 정도 한정을 해서 정해요 이렇게 구성하면 색감과 실루엣이 단순해지면서 한눈에 딱 들어오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됩니다 제일 처음 굿즈 디자인 작업 단계에서 씰 스티커랑 엽서 디자인을 해서 하나하나 예쁜 소품이랑 덩어리 디자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디자인 소스를 가지고 여러 제품에 적용하기가 좋았어요 보통 제가 몰랑이만 디자인할 때도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데 대표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주인공 더하기 소품 이미지들을 하나하나의 덩어리로 묶고 그 주변에 예쁜 장식 소품들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스티커 세트 한 판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소스들을 잘 조합해서 하나의 엽서나 포스터 같은 그런 이미지와 문구들과 바탕 패턴을 맞춰줍니다 그런 배경 패턴 소품 대표 글 장식 그리고 주인공 이미지 소스들까지 각각 분리하고 조합해서 굿즈 디자인하기가 정말 쉬워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랑 톤이 통일되어서 한 세트의 시리즈를 만들기에 정말 편리한 소스가 됩니다 우리가 매번 각 굿즈마다 새로 그림을 그려서 얹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작업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세트로 모았을 때 디자인이 통일감 있게 잘 정리되는 방법도 이렇게 알아두면은 열심히 그려놓은 그림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지 않고 골고루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된 굿즈들의 실물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평소 몰랑샵에서 말랑이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주셨던 제품들 중심으로 구성했고요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만큼 좀 더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애니롤즈의 일곱 친구들이 모두 함께 들어간 엽서 세트도 준비했어요 하나씩 자세히 짧게 보여드릴게요 그립톡은 두 개씩 세트, 폰케이스는 따로 구매할 수 있어요 세트로 맞추면 더 예쁘답니다 앞면, 뒷면 디자인이 달라요 가볍고 부피가 작은데 생각보다 꽤 들어가요 가까이 보면 이런 재질입니다 말랑한 재질의 뒷면은 흰색이고 그림은 예쁜 하늘색 톤입니다 크기는 이 정도 얌얌 세트는 반짝반짝 금박이 있어요 금박 위치가 제작 공정상 약간 어긋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품 세트는 금박이 없고 좀 더 이야기가 담긴 그림들이 많아요 소품 세트 옆선은 애니롤즈 팀에서 디자인해주셨어요 살짝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콜라보 그림을 알차게 채운 씰 스티커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굿즈예요 한 장씩 떼어 쓰는 떡 메모지입니다 글씨 썼을 때 잘 보이게 배경은 밝게 만들었어요 부드럽게 붓고 떨어지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하얀 바탕에 붙이면 그림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도톰하고 아주 넓은 데스크 매트입니다 마우스 패드 겸 노트북 받침, 키보드 받침까지 다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몰랑샵과 애니롤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 예정이고 애니롤즈 팀에서 해외 판매도 맡아주시기로 하셨어요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덧글에 고정을 해둘 테니까 많이 구경 와주세요 그리고 첫 콜라보 굿즈 오프닝만큼 애니롤즈 팀에서 선물 이벤트도 열어주셨는데요 애니롤즈 한국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팔로우나 좋아요 그리고 이벤트 게시물에 예쁜 덧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애니롤즈와 몰랑의 콜라보 협소 사종과 귀여운 애니롤즈 양말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애니롤즈 한국 인스타그램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덧글에 제가 그 계정과 홈페이지 링크도 같이 남겨두겠습니다 이벤트 관련된 문의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공식 계정에서 해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자체제작 굿즈만 보여드렸지만 5월쯤부터는 거르쳐분들과 더 다양한 제품을 기획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출시는 6월이나 그 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전에 다음 자체제작 굿즈로 팍시롤 디자인도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순서상으로는 아울리롤 자체제작 시리즈 박시롤 자체제작 시리즈 그 다음 거래처와 일반 생산 라인업이 되겠죠 저희 몰랑의 팀에서 굿즈 디자인을 하고 애니롤즈 팀에서 상세페이지와 이벤트를 담당해주신 이런 자체제작 기획 라인업과 제조자에서 기획하는 제품 디자인은 또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올지 비교해보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지금 4월까지 애니롤즈 팀에서 몰랑이와 애니롤즈 친구들의 일상을 정말 많이 그려주셨는데 다음 편에서는 하나씩 그 그림들 보면서 그 뒷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몰랑이가 처음 시도하는 콜라보 굿즈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벤트도 꼭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 고민해서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